안녕하세요 츄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현아의 노래가 나오는 날입니다.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현아 노래가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. 저는 그녀의 색깔을 너무 사랑해요. 너무 힙하잖아요. 감출 수 없는 섹시함. 그 바디하며 부럽기도 하고. 이번에 그녀가 또 어떤 사고를 쳤을지 보러 가죠. 벌써 색감이 너무 좋아요. 퍼플하고 옐로우. 잠깐만. 이 브라 탑 이사가 입었던 탑인 것 같은데 브랜드가 에리에어였나? 10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이거 하나만 입었어. 와 진짜 현아. 대박. 이거 수트 근데 너무 섹시하다. 현아 스타일링에 맞춰가지고 댄서들 스타킹도 다 찢어버렸어요. 오우 너무 좋아. 오우. 카메라가 같이 뛰면서 이게 뛰는 효과가 배가 되네요. 아 오빠들 나왔어. 벨벳. 아 너무 섹시하다. 아. 아 또 핫한 머리 스타일이 나왔네요. 오우. 너무 멋있어. 아. 이거는. 와.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면서. 오우. 너무 멋있어. 오우. 너무 멋있어. 카메라 흔들림이 비트에 맞춰가지고 흔들리네요. 와우. 아 표정 어떻게 해. 아하핳. 어 표정 연기 너무 잘하는데? 심하네. 모자랑 신발이 너무 귀엽다. 암나 솔로. 대단해. 아. 너무 섹시하다. 오우. 이거 지금 털모자가 머리 같기도 하고. 그죠? 어우 너무 와일드해. 와일드. 이거 망사랑. 어떻게 할 거야? 이 컬러렌즈까지 미쳤어요. 아. 오우. 아 미쳤네. 릿 릿. 릿. 찢었어. 찢었어. 아. 역시 연아. 오우. 미쳤어. 아 카메라가 미쳤어. 카메라가. 아. 잠깐. 내릴 때마다 움직이잖아요. 아. 아 이거 옷 어떡할 거야. 이거. 이거 어떻게 해. 이거. 응? 아니 이 브랜드가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. 마린셀인데 류진이 팬티를 상의로 리폼해가지고 입은 룩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네요. 아. 지금 이 댄서 언니들이 뱀인가 봐요. 아. 어떡하냐 이거. 어떡합니까? 아. 정신을 못 차리겠어. 그니까 어쩌라고 예쁜데. 아 이거. 아 스타킹 너무 섹시하다. 거의 뭐 현아는 속옷을 입고 나왔다고 봐도 되죠? 아. 야. 이거는. 아. 미쳤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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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진짜. 멋있단 말밖에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다. 아. 아. 어떡해. 너무 좋아. 아. 지금 저거 신발 뉴발란스인가 봐요. 아. 너무 잘 어울리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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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잠깐만. 이 옷 좀 다시 봐야겠어. 아. 나 이거 너무 섹시해. 어떡하냐 이거. 안에 입은 거 비키니인 것 같은데. 이 비키니랑. 이 리본이. 너무 섹시해. 망사까지. 환장하겠네. 이거 봐요. 뉴발란스 맞네. 뉴발란스의 망사 방사. 응분했어. 응분했어. 이 조합이 완전 미쳤네. 아. 너무 멋있어. 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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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었어. 찢었어. 완전 찢었어. 미쳤어 진짜. 일을 너무 제대로 냈어. 제대로 사고 쳤어. 진짜. 스타일링이 완전 미쳤고. 너무 미쳤고. 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고. 이거는 무슨 카메라 연출 막 미쳤고. 막 흔들리고. 막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. 막 이렇게 이렇게 같이 뛰고 막 그냥. 여러분 저는 뮤비 더 보러 갑니다. 즐깁시다. 릿. Scout. bugger. 릿. 렛. 렛.